hola !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국내 사용자들에게 이 에픽 게임즈 스토어는 좀 게륵같은 존재 일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메트로 엑소스 때문 이었지만 사용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일단 사용할수가 없으니 씹는수 밖에 없는거죠. 그런 에픽 게임즈 스토어가 장사 는 정말 잘하는것 같습니다. 에픽 게임즈 스토어가 선택한 신의 한수는 역시 메트로 엑소스로 재미를 좀 봤나봐요. 독점판매방식으로 굳어져가는것 같습니다. 확실히 큰형님 스팀 물먹이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에픽 게임즈 스토어는 옵스티안 의 더 아우터 월드와 레메디어 의 컨트롤을 1년간 에픽 게임즈 스토어 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컨트롤은 그와 더불어 심도 깊은 스토리를 중심으로 사용자에게 게임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해주었던 개발사 퀀틱 드림 역시 그동안 플레이스테이션으로만 출시 했었던 게임들을 이번에 pc버전 으로도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사용자들 중에서는 좀 통수맞은 느낌적인 느낌 가지시는 분들 계실것 같은데 너무 억울해 하지는 마세요. 가장 진보된 게임기가 pc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조금 더 발전한 콘솔판 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젠장 에픽 게임즈 스토어에서 1년간 독점으로 판매라고 합니다. 컨팅마저도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에픽 게임즈의 노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다고 할만한 대작 게임의 노예화는 눈에 띄고 있지 않지만 모릅니다. 에픽의 유혹에 또 어떤 제작사들이 어떤 게임들이 그들의 노예가 될 지는 말이죠. 아니 무슨 휴대폰 약정도 아니고 1년이 뭡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나지 소식과 컨텐츠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